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쿵쿵쿵쿵쿵 따는 바보장 공룡 와서 찾아서 뭐가 필요하지? 카메라 각사진 찍어 기록 남기고 랄랄랄라 시작 뼈길이 돼서 공룡쿠기 따라 내 랄랄랄라 방식 커다란 돌과 두 땅이 부수고 랄랄랄라 불 웃터면 하얀 공룡표 나타나 랄랄랄라 우와 끝났다 이제 뭐하지? 핑크퐁 핑크퐁 뼈를 맞추자 핑크퐁 핑크퐁 공룡 와서 핑크퐁 핑크퐁 뼈를 맞추자 머리에서 목 목에서 내 중에서 고이 차례로 꼬리뼈 목뼈 등뼈 엉덩뼈 꼬리뼈 허벅지 뼈 다리뼈 발뼈 이빨 맞추면 공룡 와서 완성! 다이테!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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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